지난 14일 미국 백악관 상공에 무인기인 드론을 띄우려던 남성이 백악관 비밀경호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.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 비밀경호국은 이미 백악관 북쪽의 공공지역을 봉쇄하고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. 하지만 현재 비밀경호국은 관련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을 포함해 올 들어 드론이 백악관 상공을 침입한 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. 지난 1월 26일 비밀경호국 요원이 백악관 정원에 떨어진 드론을 발견하면서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조사 결과 드론이 조정 불능 상태에 빠져 발생한 사건으로 밝혀져 백악관의 안전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